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카오톡에서 단톡방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거의 대다수 분들이 전부 카카오톡을 이용을 하실 텐데요. 막상 단톡방을 만들려고 보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톡방을 만드는 방법은 하단 메뉴에서 채팅창을 누릅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있는 말풍선 플러스 모양 눌러주시면 일반 채팅방이 나오죠. 이 일반 채팅을 누릅니다. 그러면 대화 상대를 초대하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초대할 사람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잘못 선택했을 경우 X를 눌러서 닫으시고 다른 사람을 다시 초대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사람을 초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채팅방 정보를 꼭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채팅방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채팅방 정보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채팅방 아이콘은 지금 이 모양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카메라 버튼을 누르신 다음 여러분이 원하는 채팅방 아이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앨범에서 사진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직접 촬영할 수도 있고 내가 직접 만들 수도 있죠. 커스텀 프로필 만들기 들어가시게 되면 내가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직접 채팅방 아이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기본 이모티콘들이 나오죠. 이런 이모티콘들 중에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텍스트 입력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알아보기 쉬운 채팅방 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친구 단톡방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키보드 내리기 버튼 누르신 다음 여기에 있는 이모티콘을 또 추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모티콘을 넣어줬어요. 원하는 이모티콘들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채팅방 아이콘이 생성이 됐죠. 이제 확인합니다. 그러면 채팅방으로 아예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그냥 나가시게 되면 채팅방이 제대로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본 메시지를 전송을 해야 제대로 된 채팅방이 고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단톡방 만들었어요 라고 메시지를 입력을 하고 전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풍선 옆에 2라고 나오게 되죠. 그러면 상대편도 단톡방으로 생성이 된 거죠. 이제 나가시면 채팅창의 제일 위쪽에 단톡방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단톡방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의 벨소리 설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소리 및 진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리, 진동, 무음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동을 주시게 되면 소리 없이 진동으로 벨을 울리게 되고요. 무음일 경우에는 소리와 진동 아무것도 나지 않겠죠. 소리로 놓으셨을 경우에는 진동도 함께 울릴지 여기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벨소리 부분인데요. 벨소리를 누르시면 스마트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벨소리들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원하는 벨소리를 선택하시고 벨소리 음량을 지정을 하시는데요. 스마트폰 좌측이나 우측에 보시면 음량 버튼이 있죠. 음량 버튼을 위쪽이나 또는 아래쪽으로 내리면 여기 있는 벨소리 음량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스마트폰 우측이나 좌측에 있는 음량 버튼을 올리거나 내렸을 때 나오는 이 막대에서 점색의 버튼을 누르시면 벨소리 지정을 여기서도 할 수 있죠. 여기서 알림, 벨소리, 경고음, 빅스비 보이스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스피커 표시가 벨소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것은 미디어 소리죠. 이것은 스마트폰에서 음악이나 영상을 재생했을 때 나오는 소리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 모양은 알림 소리가 되겠고요. 그 옆에 있는 스패너 모양은 시스템 소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부분의 음량을 조절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벨소리 외에 내가 원하는 벨소리를 지정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벨소리에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사운드들이 다 나오게 되죠. 이 경우는 음악 파일뿐만이 아니고 통화 녹음 파일까지 전부 나오게 됩니다. 사운드는 전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 음악 파일이 아니고 이런 영상 파일은 벨소리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사운드만 나오는 mp3 파일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음악을 선택했을 때 선택한 하이라이트만 재생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선택한 음악이나 벨소리에서 하이라이트 부분만 알아서 선택해서 들려주게 됩니다. 보통 음악이 시작할 때 앞부분은 작게 시작하거나 무음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래서 벨소리를 선택하실 때는 꼭 선택한 하이라이트만 재생해 체크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설정에 소리 및 진동으로 들어오게 되면 벨소리 아래에 알림소리와 시스템 소리가 여기에 들어와 있죠. 아까 스마트폰 우측이나 좌측에 있는 음량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막대에서 점색의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이 부분이 여기에 있는 시스템과 알림소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음량에 들어가시면 지금 금방 본 그 내용이 또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하죠. 그 다음 통화 중에 소리가 작게 들릴 경우에는 소리를 올려야 되죠. 그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통화 중에 좌측이나 우측에 있는 음량 버튼을 올리거나 내려주시게 되면 통화 소리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통화음을 조절하는 것이고요. 음악이나 영상을 플레이할 경우에 스마트폰 좌측이나 우측에 있는 음량 버튼을 조절하면 미디어 볼륨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똑같은 음량 버튼을 조절을 하더라도 내가 통화를 하는지 음악을 듣는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 다릅니다. 통화 중에 소리가 작게 들릴 경우에는 통화하면서 바로 음량 버튼으로 소리를 키우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의 소리와 진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설정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세요. 스마트폰 앱 배지에 숨겨져 있는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이용할 때는 터치해서 앱으로 들어가신 다음 그 안에서 여러가지 기능들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앱에는 모두 가장 대표적인 기능들이 있죠. 그런 기능들을 앱 배지를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네이버 앱 같은 경우에는 통화 검색과 스마트 렌즈, 현장 결제, 무료 송금 기능이 대표적인 기능인데요. 이런 기능들은 해당 앱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렌즈를 선택하시게 되면 바로 스마트 렌즈 기능이 실행이 되게 되고요. 네이버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중간 단계를 모두 생략할 수가 있죠.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터치하고 기다리시면 나와의 채팅, 그 다음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면 바로 그 사람의 채팅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네이버와 카카오톡 앱을 가장 많이 이용하시죠. 그 다음 스마트폰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들도 전부 앱 배지마다 중요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전화기 앱을 누르고 기다리시면 부재중 전화를 확인할 수 있고요. 검색을 누르시면 걸려온 전화나 연락처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바로 새 연락처를 추가할 수도 있죠. 그 다음 메시지 앱을 누르고 기다리시면 메시지 작성을 할 수 있고요. 자주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은 바로 연락처가 나오게 돼서 선택하고 바로 상대편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채팅방이 뜨게 됩니다. 그 다음 카메라 앱을 누르고 기다리면 셀피 촬영, 동영상 촬영, 인물 촬영 이 세 가지가 뜨게 되죠. 이런 기능들은 카메라 앱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갤러리 앱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갤러리 앱에서는 검색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 구글 크롬을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새 탭과 시크릿 탭이 나오게 되죠. 보통 구글 크롬을 실행하게 되면 실행되는 동안 시간이 걸리죠. 그 다음 시크릿 탭을 이용을 할 때도 우측 상단의 점색 버튼을 누르고 또 새 시크릿 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접근해야 되는 기능들을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 시크릿 탭 누르면 바로 시크릿 탭이 뜨게 됩니다. 삼성 인터넷도 기본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새 탭이라든지 새 시크릿 탭, 웹 검색, 북마크 보기 기능들을 제공을 하죠. 그 다음 또 스마트폰에서 많이 쓰는 기능인 내비게이션 앱에도 기본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팀 앱 같은 경우 누르고 기다리시게 되면 검색 기능과 미리 등록한 우리 집과 회사로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팀 앱 실행하시고 검색하고 우리 집 주소 선택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한 번에 끝낼 수가 있겠죠. 네이버 지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길 찾기라든지 내비게이션, 지하철 노선도 전부 터치 한 번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파파고 같은 경우도 터치하고 기다리시게 되면 텍스트 번역, 음성 번역, 이미지 번역, 파파고 미니 기능을 전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는 앱들은 설치 후에 터치하고 기다려서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는지 확인하신 후에 필요한 기능들은 앱 실행 없이 바로 접근을 하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를 연결하는 방법과 필요 없는 블루투스의 연결을 끄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키보드라든지 마우스, 스피커 같은 외부 장비를 연결을 할 때 블루투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런 블루투스 장비가 많이 연결되어 있을수록 스마트폰의 속도와 배터리 소모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블루투스 설정만 잘 해주셔도 배터리 소모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연결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현재 블루투스에 체크가 되어 있죠. 이 블루투스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블루투스 장비를 이용하지 않을 때도 내 스마트폰 주변에 있는 모든 블루투스 장비를 전부 검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찾기라고 되어 있죠. 한번 검색을 끝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위치를 옮기거나 외부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다시 찾게 돼요. 매번 그런 식으로 찾기 때문에 배터리의 소모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나하고 상관없는 장비들은 전부 꺼주시는 게 좋겠죠. 연결 가능한 기기들은 등록이 돼 있지 않은 기기들이고요. 이 위에 등록된 기기들 중에서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장비들은 꺼주는 게 좋겠죠. 이 장비는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측에 있는 톱니바퀴 누르시고요. 여기서 등록 해제를 해줍니다. 등록 해제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장비는 따로 검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검색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이 계속 동작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블루투스 연결이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블루투스를 연결을 하실 때 연결하기 위한 블루투스 장비는 끈 상태로 스마트폰에서 찾기 버튼을 먼저 누르시고 그 다음 이렇게 검색을 하는 도중에 연결할 장비를 켜주시면 연결이 되게 됩니다. 보통 블루투스 장비가 먼저 켜 있을 때는 잘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찾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찾고 있는 도중에 블루투스 장비를 켜주시게 되면 장비에 문제가 없다면 바로 연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블루투스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주는 게 좋겠죠. 배터리 소모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소모량을 가장 손쉽게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블루투스를 끄는 게 되겠어요. 필요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끄고 이용을 하시고요. 특히나 외부로 이동을 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끄고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이 이동하는 중에도 계속 블루투스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블루투스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꼭 끄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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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